오케이, 지현이 포카 A의 22이고 곧 A가 다 끝이 납니다. 그러면 B로 바꿔서 하도록 하고요. 파닉스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. 오케이, 그래서 이 친구가 내는 소리는? 립 립 그래서 하나, 셋, 하나고 하나씩 을 이 그래서 합쳐서 립 그래서 I는 I, E, O 이 소리를 내서 그래서 립 뜻은 뭐죠? 입술이죠. 립 립스틱이라고 입술에 바르는 화장품이죠. 오케이, 그래서 입술 립 쓰기 L, I, P 오케이, 소리 립 립 오케이, 그래서 내 소음 둘, 하나, 셋, 하나 모여서 네 모여서 내는 소리 모여서 내는 소리 모여서 무슨 소리 되는지 몰라요? 응 모른다 모른다, 헐 아니, 다시 음 음 엔소, 엔소 이거 모여서 내는 소리 네 네 펜 뭐라고요? 네 핀 핀 핀 하나씩 F F E N 합쳐서 여기 보니까 I가 I, E, O 중에서 이 소리 나는 애들 모아놨구만 만약에 이렇게 하면 이건 소리가 어떻게 바뀌죠? 파이 그래, 파인으로 바뀌겠죠 소리 안나는 이가 얘 이름 물어봤고 아이가 가진 소리 I, E, O 중에서 내 이름을 불러줘 알 그래, 합쳐서 내 이름 뭐가 됐다? 파인 파인 핀 파인 K 소리 핀 쓰기 P I 소리 핀 핀 K 계속했어 B E 백 그래서 하나씩 F G E E G 합쳐서 B 백이 아니고 빅이죠 백이에요 G는 항상 F I는 I, E, O I, E, O 중에서 E E G는 G G 중에서 G 그래서 합쳐서 B B B B K 뜻은 큰 B B B B B B I D K K B B B H C B Fin Fin 빈 빈 니가 아닌 입술을 숱해야 된다 했어 빈 오케이 하나씩 f i 합쳐서 fin fin 뜻은 어 지느러미죠 지느러미죠 지느러미 fin f i n 소리 f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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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뭐라고요 di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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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d d i g 합쳐서 dig 아까 이건 뭐였어요 big 그러면 소름이 소름이 음 음 음 이건 뭘까 이건 뭘까 무슨 소리낼꺼 무슨 소리낼꺼 무슨 소리낼꺼 무슨 소리낼꺼 얘는 네 왜 하나씩 하나씩 응 응 응 이 이 그 리그 뭔 레그야 이상한 소리가 리그지 뭔 소리야 리그 음 음 그러면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어 네 리그 뭐라고요 뭐라고요 지금 얘가 무슨 소리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음 얘가 무슨 소리를 지금 계속 내주고 있어요 이 이 이랑 그 이그 소리낼 이그 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소 피이그 피이그 되겠지 피이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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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음 그럼 이건 뭐가 될까 텐 뭐라고요 텐 텐 어 하나씩 트 트 이 이 는 는 합쳐서 틴 무슨 텐이야 텐은 틴이지 틴 응 그러면 이건 뭘까 아 버섯 어떻게 해야 되는데 린 린 린 린 린 뭐라고 위 윈 시험 맞았어요 미 아니 틀린 것도 있고 뭐라고요 미 민 이거 신 신 신 하아 하아 피이그 틴 티에이치이 나오면 내가 혀를 살짝 물으라 했어 항상 티에이치이 나오면 혀 물고 무슨소리 인 字 쓰 bless lub 집 씬 씬 씬 씬은 씬은 뭐라고요? 씬 씬 씬 ch 뭐 된다 했어요? 취 된다 했죠? 피 계속해서 피 피 피 소리 피 피 피 쓰기 피 아이 지 피 뜻은 돼지 피 돼지 피 계속해서 소리 윈 하나씩 우 이 는 는 합쳐서 윈 윈 윈 뜻은 이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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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하다 소리 윈 쓰기 윈 윈 윈 윈 윈 윈 여기에서 소리 시 시 시 잠깐만요 시 여덟 니ikk 하 스 십 오케이 뜻은 대 대함성 이너 수기 에이이치 아이 피 페 그러면 얘는 뭘까? 위프 위프 이렇게 한다 위프 무슨 소리를 낼까요? 맞던 틀에선 소리내주세요 위 어? 피 오케이 하나씩 오 오 아이 아이 그 합쳐서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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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이놈봐라 좀 더 빡세게 해야 되겠네 그러면은 이건 뭘까? 위 뭐라구요? 위 위 오케이 이놈 수고하셨구요 수고하셨구요 스기시험 잘 펴주세요